자 일단 라인전 항상 처음에 말하는 거 선 2랩 찍어줘야 돼 기본적으로 루샹트는 맞아주면 안 돼 카르마 쿠랑 적당히 맞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아 아이고 아휴 제발 자 일단 선 2랩을 찍는게 중요합니다 아 CS 망해서 한 거 없어 뭐야 선 2를 찍었어? 뭐지? 자 이제 일단은 선 2랩은 찍었어 왜냐하면 내가 라인을 먼저 밀어놨기 때문에 선 2랩은 찍어놨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밀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저희가 먼저 선 2랩을 찍고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주고 미니언 어그로 살짝 빼고 1랩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박이 되겠죠? 1랩은 W 찍어주고 야 얘네 차기나 보다 와 커플 저 쉴드에 있으니까 때리지 말고 저 쉴드에 있으니까 때리지 말고 그리고 터트립니다 빠질 때쯤 내가 최대한 질교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타 쳐주고 내가 이제 질교를 못 하겠다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일을 써주는 거야 근데 CS는 웬만하면 그게 막 그렇게 안 챙겨도 돼 결과적으로 라인압박 잘하면 쟤네들도 CS 놓치는 거라서 이게 쓰레쉬가 지금 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3랩 때는 이제 갱 데뷔 때문에 랜턴이 있으니까 뒤에 있어도 되는데 근데 3랩 전에는 굳이 뒤에 빠질 필요가 없죠 랜턴이 없는데 왜 뒤로 빠져 같이 같이 비교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쌓아주고 그리고 싸울 때는 여러분들 Q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Q가 풀리면 공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싸울 때는 Q를 눌러주고 싸워야 웬만하면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 Q를 쓰면 상대방 갱 오면 어떻게 도망가냐 근데 만약 Q를 썼는데 상대방을 잡으면 Q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Q를 쓰셔도 됩니다 킬각이 나온다면 킬각이 나오면 Q를 써요 잡으면 무조건 킬 초기화니까 아니 그 Q 초기화니까 카르마야 루시안이랑 사귀냐 일단 물어볼게요 일단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너 여자 아니냐 내가 이기면 너 내꺼 하하하하하하 자 일단 라인전 복귀했을 때 Q 한번 써줍니다 Q 한번 써줍니다 아 뭐야 임마 아이씨 와 챌린저 챌린저 들개선 아는 와 챌린저 들개선 무시하네 근데 특성 키고 해체 이번 판은 와 챌린저 언제나 안 믿죠 근데 라인 기한했을 때는 항상 Q를 써준게 좋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금처럼 킬 딸 수 있어 트위치에는 그니까 항상 은신을 타고 킬각이 나온다면 상대방 언제나 헌디했으면 방금처럼 방금처럼 무조건 잡으시면 됩니다 자 라인은 밀지 않고 프리징 라인 잡아줘야겠죠 잡았고 이게 이제는 루샨이 왔기 때문에 프리징은 안됩니다 그니까 저도 빠르게 밀어줘야죠 5레벨은 아까 말한 것처럼 푸슈 하나 찍어주고 키가 없기 때문에 푸슈 하나 먹어 줄게 아이씨 되게 간지럽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킬각 나옵니다 들어가면 잡아요 W가 선수는 스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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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을 잘 봤는데 스킬이 와버리네 스킬이 잘하네 그리고 스위치의 Q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맞았을 때 왜 안 맞았을 때 Q가 빠르게 발통되기 때문에 Q는 진짜 빨리 써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딜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 쳐서 W치던가 W 쳐서 평 그 다음에 E 이렇게 써주면 돼요 웬만하면 큰일 났어 이거는 룩턴을 먼저 때려줘 파게팅을 잘 잡아야 돼 룩턴을 한번 떠주고 이런 식으로 타겟팅만 잘 잡으면 애들이 방금 내가 나한테 왜 다 잡혔냐면 애들이 쓰레쉬를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킬을 딸 수 있었던 거야 아이고 형님 에로에게 또 와 감사합니다 이거 쓰레쉬가 먼저 치면 돼 쓰레쉬가 먼저 치고 W 안 써도 돼요 자 1 떠주고 2 떠주고 마무리 자 갑니다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아 쓰레쉬 잘해 방금 같은 경우는 타겟이 쓰레쉬로 잡히면 저는 딜더를 그냥 쳐주면 돼 딜러만 존나 쳐주면 돼 야 이럴때는 그냥 요 의무를 바로 사 왜냐하면 내가 항상 말해주는게 원래 톱날당은 가고 여기서 바로 룬안을 가는 템틀인데 방금처럼 코어템이 바로 나올 경우에는 그냥 요 의무를 사시면 돼요 이게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효율 따지고 가는 템이라서 원딜은 자 자 은신이 5초정도 되니까 이게 루션 오면 2대1 가능할 것 같아 아 잠시만요 이거 쓰레쉬가 먼저 가능해 이거 카르마가 와다로 간다 그러면 나는 은신을 타고 쭉 들어가 루션 오면 이런식으로 라인 복귀했을 때 펄트 원딜이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따면 간단합니다 저거는 못살지 저거는 플래시랑 힐 다 있어도 못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더블로 누려진 상태야 그렇게 때문에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루시안으로 잊으면 도망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요 의무 너프대도 공격력 너프라서 상관없어요 공격력 5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자 이렇게 쳐주고 지금 라인을 밀어가지고 할게 없잖아요 지금 라인을 밀어가지고 할게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되겠어 미드가 미드가면 돼 이럴때는 미드를 가가지고 킬각을 한번 만들어주는거 딱 수준 맞춰서 오네 자 그리고 이제 큐로 한번 더 써요 큐로 한번 더 쓰고 큐로 한번 더 쓰고 루시안 안나온다 이젠 내성이 생겼구만 이젠 좀 내성이 생겼구만 라인전을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없어 라인을 밀었으면 할게 없으면 트위치같은거 오늘 로밍이 좋아 로밍을 가야돼 무조건 이렇게 로밍 좋은 챔피언도 없고도 얘가 거의 정글이라고 보면 돼 하... 라인마야 잘해보자 우리 어 나 잘한다 널 다이아로 보내줄 수 있다 아 괜찮아 트위치 아이피로 3,150원인가 렌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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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플래시가 있을 경우는 루시안이 플래시를 쓰고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지금 템이 잘 떠가지고 카르마가 또 녹아버리네 라인을 밀었으면 또 뭐해야 돼 롬인거 알겠지 롬인거 알겠지 숟의 킬 다 뺐다 일단 tasks魂은 맵 리딩하는거가 중요합니다 아 2만 맞췄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트위치가 이렇게 라인전에서 이득 엄청 보면 줄 수가 없어 제발 아 아깝다 마나만 있었으면 다 잡았는데 아 마나 아니요 CS 잘 먹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 먹었지 계속 싸웠는데 이제 여기서 루나 나왔으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예 이제 게임 끝났어요 트위치가 CS 먹기 좀 힘들어 라인전 변제를 많이 나가는 체면 표현이라서 마나는 있으나 마나를 아하 진짜 우리 형님들 드립력이 크흠 크흠 맑고 투명한 해채 따윈 믿을게 못되지 아이고 우리 죽순이가 죽순이 어? 아 뭐야 다음판은 다 별풀타트로 가야겠구만 4명 덱이다 다음판은 한판만 갈게요 네 그러고 2명 뺄게요 아냐 골드 해줘요 근데 지금 자리 다 꽉 찼어요 지금 4명 4명 덱이다 4명 아이 죽순이 또 버스 받으려고 으이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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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냐 하늘님이 그냥 이걸로 한대 그냥 선택형으로 한대 선택형 고고고 고고고고 에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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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근형님 안녕하세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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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제 타워를 넣어줍시다 지금 1대1 무조건 다이기기 때문에 지금 1대1 무조건 다이기기 때문에 은신타고 들어갔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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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서 cs qt를 부르면 안됩니다 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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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무조건 그냥 은신 계속 쓰여서 잡으면 돼 그럼 사기 캐릭이야 저쪽에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전시 어? 플래스 없어요 레드 있나? 레드 없네 근데 여기서 또 카르마가 올 거야 그럼 카르마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잡으러 가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야 근데 아지르 어떻게 알았지? 아지르 존나 신기하네 아지르 어떻게 넘어갔지? 여보 소리 안 들리잖아 들리나? 자기 계정만 가능하죠 대리 부캐는 안받습니다 형님들 파워에 시야 잡혔나? 아니야 용어 소리 들린다고? 소리 안들리지 아 들려? 아 그래? 그런게 어딨어 아 그래? 윤신인데 소리가 들려? 윤신인데 소리가 들려? 은신 쓰면 안들리지 진짜 들리나? 테스트 아 저거 들리나 보다 아 저거 들리나 보다 아닌가? 모르겠네 고탭 안 했나? 아 이래서 고탭을 해야됩니다 아이씨 아 고탭 안 해가지고 으이씨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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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는다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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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펜타길 줘 오오 카르마야 내꺼하차 카르마 꼽힐게요 자 은진 아 뭐야 다 뺏겼어 에잇 아 또 은신 아 또 은신 아 제발 아 뭐야 갑자기 왜 녹턴이야 아 계속 잡을라 했는지 뭐야 야 되돌리기 안돼 왜 안돼 아 끝났네 아 트위치하면 너무 쉽다 넘나 쉬운 것 진짜야 롤러가 가면 여러분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려줍니다 진짜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 무슨 원딜 할래 아 아 아